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새벽잠원 하나님 역사는 뜻을 놓고 그냥 가지 않는다. 지금 못하면 후대에 가서도 한다. 1초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 자신에게 하였기에 받으신다. 한마디라도 기도가 된다. 너희는 몰라서 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에 해당되니 행하여 주신다.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 천사나 보호자로도 보게 하시고 항상 보신다.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는 만큼 강하게 역사하신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신다. 돕고 나머지는 자신이 행하여 겪는다. 항상 주와 하나님을 찾아라. 성령을 부르고 성령으로 행하여라. 하나님이 나의 극한 환난과 고통 중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내가 너를 제일 잘 안다 하셨다. hmen하zan 못 알았다. 성령을 그럽下. 안 Gef